그래서 이 사바세계는 순전히 여자위에다가 세운 세계야 그래서 여성 남자들이 서울대 교수가 갑자기 제자가 진정서 하나 내면 서울대 교수 한번 내려면 통생동안 목숨을 걸고 잠을 못자고 공부해야 돼 그래 그래 근데 서울대 교수가 여자한테 농담 한마디 잘못했다가 사표고 집안 멸문지화가 돼 요새 젊은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 죽이려면 간단해 사람 죽이는 거야 요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여자는 모든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무슨 이해가죠? 그 여자위에 지나치게 모래성을 쌓거나 파도를 일렁이니 만심한 거야 근데 여성들이 그만큼 파워가 있다 이 말이요 욕 썼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눈을 감아 봐요 내가 이 마이크를 잡으니까 전기가 자꾸 오네 눈을 감아 봐요 머리 속에 나무의 씨를 한번 넣어봐요 나무의 씨 큰 50m씩 올라가는 느티나무 느티나무가 아니라 큰 직선으로 올라가는 나무 씨가 있어 소나무 그 씨는 우리 손톱보다 작아 근데 그 씨 속에 이 세상을 만든 자가 그 씨를 지금 전 세계 공학자들이 못 만들어 그 조그마한 소나무 씨를 못 만들어 그 씨 속에 dna가 들어있어 그 dna는 그 소나무 길이까지 다 정해져 있고 그 소나무의 모양 다 정해져 있어 그리고 그것은 나무 부리 쪽은 부리 dna는 땅으로 들어가야 되고 줄기 dna는 위로 올라가라고 입력이 돼 있어 정확하게 그 뭐 그 씨가 전부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부리만 내버리면 큰일 나잖아 그 씨 속에 너는 부리로 가야 될 놈 너는 하늘로 올라가야 될 놈 딱 정해져 있어 그것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너는 이파리가 될 놈 너는 줄기가 될 거 너는 뭐 부리가 될 거 다 정해져서 씨앗이 만들어져 있으니 이것이 신이 있다는 증거예요 신이 이 우주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과학자도 씨를 하나 못 만들어 깨 하나를 못 만들어 깨 쌀 한 톨을 못 만들어 그 때문에 아무리 수억 년 과학이 발달돼도 우리는 씨앗 하나를 못 만들어 그게 우리 인체 몸에 있는 dna야 dna를 나는 마음대로 바꿔 버려요 나무 보고 dna도 바꾸고 여러분 보고도 dna를 바꿔 버리고 병이 있으면 바꿔 버리고 세포를 바꿔 버리고 모든 물질 물을 갖다 놓고 바꿔 버리고 우유를 갖다 놓고 바꿔 버리고 내 마음대로 dna를 바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씨앗을 곰곰이 생각해 봐요 거기에 우주의 질서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씨앗에는 너는 인간들에게 산소를 정해주고 너는 인간들 입에서 나오는 탄산가스를 마셔라 그래서 나무는 탄산가스를 먹어야 살아 그래 안그래 맞아 안 맞아요? 음 그리고 사람은 그 나무가 뱉어주는 산소를 먹어야 돼 나무는 산소를 만들어서 인간한테 주고 우리는 탄소를 만들어서 나무한테 주고 서로 교대로 바꿔 먹어 그러면 그것이 신이 만들어 놓은 거요 장난으로 만든 거요 만들어 놓은 거지 여러분들은 그런 걸 명상을 한번 해 봐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정말 자연의 이치는 동물이나 사람이 만들어 나는 탄산가스는 나무들이 풀들이 다 먹어야 돼 또 걔들은 또 산소를 만들어서 우리한테도 열심히 놀아줘요 이제 눈 떠봐요 행복해 안해요 만약에 내가 내가 어떤 수목원으로 가려면 내가 극장에 들어가려면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어느 수목원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내가 어느 수목원으로 들어가면 김고문이 뭐하나 여기 강의하는데 정신이 바짝 차리고 들어 내가 어느 수목원으로 들어가면 돈 내야 되는 지혜가 있어 없어요 어린이 대학군도 들어가면 돈 내야 되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 자연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돈을 내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눈 감고 다녀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한번 쳐다보는데 뭐 몇 천만원씩 몇 백만원씩 내야 되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저렇게 빌딩을 롯데그룹 회장이 150층을 탁 지나고 우리는 공짜로 보는 거에요 그래 안 그래 모든 사실 관람적으로 내야 돼 맞아 맞아요 근데 하늘이 만들어난 이 아름다운 자연 시 하나 나무 하나 그거 쳐다보는 거 다 돈 내야 되는 거에요 원래가 관람역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전부 그냥 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냐 하면 그걸 다 감상할 수 있어요 그 모양이 신이 있다는 증거야 다 자세히 보면 나무는 가지는 위로 올라가 부리는 내려가고 동물들은 그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신이 만들어난 거에요 맞죠? 네 박영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이 영상은 역시 diferen지 examples 우리 공연 IT 케이틀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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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